좋다! 자, 가봅니다! 파이팅! 이승민 님은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짧게 치는 것보다 넉넉하게 치는 것 같아요. 안 보여. 오른쪽, 오른쪽으로 왔거든요. ookie! 오, 나이스 원, 나이스 원! 나이스 원! 나이스 원! 아, 조금 멀지만 뭐! 나이스 원! 조금 멀지만 뭐! 조금 멀지만 뭐. 폼이 진짜 좋아 설 배워도. 앞바람에 한 125까지 봐도 돼. 앞바람에 한 125까지 봐도 돼. 125요? 응. 경기장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들어서 조금 안전하게. 이기는 쪽으로 그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. 짧아 보이는데요. 왼쪽 왼쪽 왼쪽. 오 됐어 됐어. 오 왼쪽이다. 도로 안 맞아야 된다. 살짝 깠어요. 컸어. 살짝 풍는데. 도로.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. 깠어 깠어. 깠어 깠어. 됐어 괜찮아. 고생하자 전달하다가 확인하러 갔어 하나. 고생하자 조심하자. onun 빨리 importance gereào. 감사합니다.